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청년 창업자 25개 팀을 대상으로 만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. 사업 참여자들은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산 시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양식 작성법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.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개별 면담을 통해 신청자들이 원하는 지원 내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.